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입니다. 본 제도 소개 영상은 2022년부터 시범 도입되는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영상입니다. 본 제도는 산업부문 원단위 실적조사, 이행실적검토, 실적평가, 대응 및 조치의 4가지 단계에 따라 진행되며, 대상은 직전 5년 연속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부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사업장 단위로 제출한 에너지 사용량 신고서를 검토하고, 법인 기준으로 원단위 또는 비행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S, A, B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 효율 개선 성과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평가 지표 수준을 만족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집중관리 대상으로 제도 이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행실적 검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업종별 담당자가 지출하신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데이터 정합성을 검토합니다. 데이터가 누락되었거나 입력 오류로 의심될 경우 보완 요청을 드릴 예정이며, 제품별, 연도별 에너지 사용량 원단위 DB를 구축하고 개선율을 도출합니다. 실적에 대한 평가는 원단위 개선 목표 달성과 벤치마크 목표 달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인 원단위 개선율은 직전 5년간의 에너지 원단위 기하 평균 개선율을 활용하여 선정합니다. 5개년 원단위 개선율의 기하 평균 값이 최소 1% 이상일 경우 목표 달성으로 인정하며, 초기 연도인 2022년의 경우에 하나여 직전 2개년간의 개선율을 활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품 및 사업장이 다수인 사업자의 에너지 원단위는 제품별 원단위 개선율의 사업장별 에너지 사용량 비중을 가중 평균하여 도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인 벤치마크 목표 달성은 지정된 업종과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에 하나여 벤치마크 수준 이상인 경우 목표 달성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제품의 자사 원단위가 벤치마크 수준보다 더 좋은 경우 목표 달성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때 BM 대상 공정이 사업장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0% 이상 차지할 경우에만 적용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급은 매년 평가를 통해 S, A, B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평가 지표 수준을 만족하는 사업자는 S 등급을 최근 2년간 원단위 개선율이 연속하여 악화되었거나, 해당 연도 원단위 기하 평균 개선율이 5% 이상 악화된 사업자는 B 등급을, 이외에는 A 등급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벤치마크 대상 사업자의 등급 평가 기준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된 벤치마크 공정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이 사업자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벤치마크 대상에 해당됩니다. 벤치마크 대상이 기준을 달성하면 S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벤치마크 공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에너지 사용량이 50% 미만인 경우 벤치마크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벤치마크를 미달성했거나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원단위 개선율을 평가하여 1% 이상인 경우 S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의 등급 평가를 위한 추진 절차를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의 사업 추진 절차와 같이 제출하신 에너지 사용량 신고 데이터와 증빙 자료를 토대로 사업자의 예상 등급을 평가합니다. 예비평가에서 S 등급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3자 검증 및 심의위원회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등급이 확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및 사후관리 단계입니다. 이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대상 사업자에게는 KESG 가이드라인 에너지 효율 부문 지표 활용, 용자나 세액공지 등 재정 지원, 유공자 포상 가점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목표를 이행 중인 사업장이나 목표를 미달성한 사업자에게는 별도의 기술지원단을 통해 사업자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효율 목표관리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실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호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